아니, 저 오늘 맞췄어요. 미주 오늘 봐. 들어와 봐, 미주. 이미지는 뭐, 학원 가니? 안녕하십니까. 뭐야, 이게. 답답하다. 막내악집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야, 학원 가니? 학원 가? 저 오늘 귀엽게 입은 거예요, 그냥. 너도 29이야. 19이에요. 아니, 좀 그만 짧게 해, 너. 아무것도 몰라요. 29인 걸 말 안 하면. 너가 29인 걸 왜 몰라? 말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. 94년생 다 알아. 오빠는 말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. 나 9, 3, 1번이야, 조용히. 나 9, 3, 1번이야, 조용히. 조용히 해. 좋다, 좋다. 아, 이거 뭐? 디지털 카메라야, 뭐야? 디지털 카메라야, 뭐야? 진짜 그 느낌. 아니, 너무 사람 안 뒤다닌다. 체스. 아니, 뭐야, 다들 옷이. 와, 언니 너무 예쁘다. 언니 왜 이렇게 섹시해? 너는 누구 잡으러 다니니? 너는 누구 잡으러 다니니? 언니 안에 뭐 입었어요? 저 오늘 스파이에요. 야, 어디를, 어디를 지금 해. 아니, 아무것도 안 입었어, 언니? 진짜 아무것도 안 입었어? 야, 어디를 뭘 봐, 뭘 봐. 아, 왜 나를 봐. 미안해. 아침부터 돈 터치. 오케이? 아니, 오늘 위주랑. 뭐야,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예쁜 거야, 진짜? 섹시하네. 지난주랑 똑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. 이미지 알죠? 아이돌 중에 패션 엉망청청으로서. 패션 엉망청청으로서. 아니요. 지금은 뭐 아이돌도 은퇴했지만. 은퇴 안 했어요. 아이돌 은퇴했잖아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이 엔퇴 중이에요. 히로링 겸 가수 아니에요, 지금요? 개가수예요, 개가수. 개가수예요, 개가수. 지금 개가수예요. 아, 제가 요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. 제가 이제 음반이 나오잖아요, 근데. 이번 주에 다 끝내야 돼요. 왜 끝내야 돼? 다음 주에 뮤비를 찍어야 돼가지고. 칠사랑도 놀러 갈래. 어, 우리 좀 써줘, 뮤비에. 야한데? 오, 좋아. 좋아, 재밌겠다. 약간 이런 거야, 줌 앤. 줌 앤. 줌 앤. 줌 앤. 와우. 와우. 정말? 진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번 건의 시선은 가슴이에요. 아, 근데 뭐. 그래요. 가슴처들 해야 하는 거야. 아, 온 일이 있어요. 아니야, 가슴. 가만있어. 아, 정말. 우리 댄서 친구 동생들이 가슴이 없는 친구들도. 터 올려 커. 수술 이야기는 다음에 하면 안 될 거야? 모으면, 모으면 나 더 있겠네. 얘기를 낄 수가 없다, 낄 수가 없어. 다시, 나는 동생들한테 미안한 게. 동생들한테 미안한 게. 같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. 아니, 그거는. 아니, 그거는. 아니, 그거는. 나는 동생들한테. 그래. 그게 미안해. 마음은 그렇게 반가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지. 아니, 오빠랑은 그거는 낄 자리가 아니야. 낄 자리가 아니야. 아, 그렇지. 엉덩이라면 되지. 그만해. 그만하라고. 그만큼 마음으로는 우리 동생들을 우리가 굉장히, 그렇지? 아끼고.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데. 그럼, 당연하지. 사랑해, 사랑해. 아유, 그래. 이건 뭐야. 정석이 이런 거 제 싫어하거든. 정석이 싫어해, 이런 거. 감사합니다.